1. 문화 라이프멘 3. 꼬막 4. 꽁치 두 번째 문제 오늘자 경제면에서는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직역하면 초세계라는 뜻인데요.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발전시켜 돌아가도록 만든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최근 코로나로 신입생 환영회를 못한 학교들이 이것을 활용해 가상현실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접목 등 발전 가능성이 무공무진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1. 메타버스 2. 옴니버스 3. 스쿨버스 4. 광역버스 세 번째 문제 오늘자 심은훈 선생님 지면에서는 이 고대 도시의 화산 폭발에 대해 다뤘습니다. 서기 79년에 대폭발한 이곳의 화산은 순식간에 번성하던 한 도시를 파묻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18세기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도시의 광장과 목욕탕, 원형극장, 사람과 동물의 화석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는 마지막 문제 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1에서 6가지의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해 빈칸을 채워 보세요. 빨간색 빈칸 3개의 합은 무엇일까요? 1번 13 2번 12 3번 11 4번 10 5번 10 5번 11 5번 11 5 한글자막 by 한효정